일본 군마현 미나카미의 3일 동안 2미터가 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으며 니가타현의 니자와는 목요일 아침까지 1.8미터의 눈이 내렸습니다. 한편 일본 니가타현에도 17일 1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차량 천여대가 도로에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쿄와 북부 니가타현을 잇는 간선 도로에서 발생한 정체로 인하여 운전자들은 오도가도 못한 채 꼬박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고립되었던 약 천 대의 차량들은 상하엔 모두 그 길이가 최대 15km에 달아하였었으며 40시간 이상 차에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이타마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한 트럭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에 가던 차가 비상등을 켜더니 점차 움직이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눈을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운전자는 집까지의 거리가 약 2km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가는데 꼬박 17시간이 걸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16일 저녁부터 꼼짝도 하지 못했다며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도 못 자고 물도 없어 눈을 녹여 마셔야 했다면서 녹초가 되었고 빨리 이불에 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폭설은 1차와 2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1차 폭설과 한파는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에서는 성탄절을 전후로 하여서 기록적인 2차 한파와 폭설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제 12월 24일에 일본 기상청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연말연시에 큰 한파와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일본 부근은 강한 겨울형 기압 배치가 될 전망입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적어도 1월 5일경까지는 계속 한기가 자리할 것이고 12월 14일부터 21일에 제1차 한파 폭설 때보다 더욱 강한 제2차 한파와 폭설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은 폭설에 따른 교통장애 및 시설에 대한 피해, 눈보라로 인한 교통장애, 높은 파도에 대하여 주의하십시오. 또한 노면의 동결정전사고나 산사태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보면 30일부터 일본 부근은 강한 겨울형 기압 배치가 될 전망입니다. 폭설에 따른 교통장애 및 시설에 대한 피해, 눈보라와 교통장애, 높은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기상청에 일본어를 그대로 지격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연시 기온은 북동서 일본에서 상당히 낮아지면서 일본의 측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강설량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격이 되네요. 결국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의 보고서를 보니까 2주 후까지의 기온 및 강설에 관한 예보라고 나옵니다. 결국 12월 24일부터 그 이후 2주간의 기상 상황이 한파와 폭설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2시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적설의 깊이는 기타니온에서 서일본에 걸쳐 많은 지점에서 평년의 2배 이상으로 1미터를 넘어서는 지점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폭설에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독거노인분들이나 지붕에서 눈을 치우다가 추락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